촬영장 암기왕은? 자, 누굴까요? 하나, 둘, 셋! 암기왕 어? 변요한씨? 저는 요한씨 찍은게 저희들보다는 남자 셋 중에서 조금 더 수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분위기를 리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극 중에서 아, 김희성 역할이? 네, 남자 셋이 만나면 혼자 대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아 그럴 때 보면 막 이렇게 술술술술 대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자, 변요한씨도 본인 선택해 주셨거든요 아니, 저는 타이밍으로 줘갖고 이렇게 안경 올리려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하하하, 그런 거야? 하하하하